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5학년도 6월 모평 나영 1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5개의 실수 A, B, C, D, E가 있대요. 그런데 걔네들을 적당히 배열을 했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직 얘는 배열을 신경을 안 쓴 애들이라는 거죠. A에서 E까지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이 있었을 때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어떤 경우에요. 값은 점점 커지는 경우가 되겠죠. 자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가 이수열의 제 N항이라면 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애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누구만 신경 쓰면 되는 거냐면 B가 그래서 어디에 있는데 걔가 중요한 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 나, 다를요. 천천히 해석해 나가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파악해 나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가 부분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가 부분에서는요. E는 루트 C, D라는 결과가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거 나와있으니까 뭐하고 싶어야 돼요? 제곱하고 싶죠? 루트 있으니까 제곱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제곱을 하니까 E의 제곱은 C, D라는 형태가 나오겠네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무슨 수혈이었고? 등비수혈이었고. 어떠한 제곱이 두 개의 곱이랑 같네요. 자 가에서 알려주는 거 뭘까? 가에서 알려주는 거는 등비중앙의 성질을 지금 쓴 게 되겠네요. 등비중앙. 맞습니까? 자 그럼 E 제곱은 C, D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E가 C랑 D의 정 가운데에 있다라는 게 되겠네요. 아 E는 이렇게 E, C, D라든지 E, D, C라든지 가에서 나오는 건 이 두 가지 경우를 알려줬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가 띄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띄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냥 C, E, D, D, E, C인데 E를 기준으로 여기 공간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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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나 조건. 자 나 조건으로 가면요. 나 조건으로 가면 2분의 C는 D분의, 어 2분의 A네요. 2분의 A는 D분의 C다라는 게 써있죠? 자 그럼 얘가 뜻하는 건 뭔지를 한번 봐봐. 자 얘는요. 지금 무슨 수혈이냐면 등비수혈이야. 등비수혈. 근데 등비수혈인데 이런 비율이 나왔죠. 비율이 같대. E랑 A의 비율. D랑 C의 비율이 같대요. 비율이 같은 건 뭐예요? 공비가 곱해진 형태가 똑같다라는 거고 그럼 나에서 갖고 올 수 있는 힌트는 뭐겠어? A랑 E가 떨어져 있는 칸수랑 그리고 C랑 D가 떨어져 있는 칸수가 똑같다라는 거지. 간격이 똑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오는 건 간격이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누구랑? A랑 C랑 D가 떨어져 있는 간격이. 자 그럼 우리가 방금 C, D를 봤어요. C, D는요. 두 칸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다섯 칸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다섯 칸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겠죠. 왜? 지금 문자 자체가 다섯 개란 말이에요. E는요. C랑 D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C랑 D가 다섯 칸이 떨어져 있다고 치면은 A가 갈 데가 없잖아. A랑 E가 어떻게 다섯 칸이 떨어져 있냐고. 이해됐습니까? 다섯 칸은 뭐 세 칸이라고 해야지. 세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아 네 칸이네요. 네 칸. 네 칸이 떨어질 수가 없죠. A가 E랑.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C랑 D가요. 정확히 C, E, D.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었겠네. 아니면 D, E, C.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우리가요 갖고 오는데 다 조건을 이제 해석을 할 건데 A보다요 누가 더 크다라고 돼 있냐면 B가 더 크다라고 돼 있거든. 다 조건에서는 C, E, D를 언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위치는 정확한 건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나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C, E, D랑 A가 여기에 있든 아니면 C, E, D랑 A가 여기에 있든 이 두 가지 경우가 될 텐데 D, E, C 뭐 이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 C, E, D, C, E, D만 고정을 해놓고 아 D, C여도 A 위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조건만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면 A보다 누가 커야 돼요? B가 커야 되죠. 그러면 A가 여기야. 그럼 B가 들어갈 때 건 여기 지금 A, C 뭐야 이 A, E, C, D의 간격은 건들면 안 되잖아. 그럼 B가 갈 수 있는 건 여기에 오던가. B가 갈 수 있는 건 A보다 큰 여기에 오는 수밖에 없겠네. 간격은 건드리면 안 되니까. 누구랑 누구? A랑 E, C랑 D의 간격은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고 아 뭐 D, C일 때도 있는데 계속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B는 지금 무조건 어디에 있어요? B는 무조건 지금 다섯 번째 항에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아 야 나머지는 모르겠어. A가 어디 있고 C가 어디 있고 E가 어디 있고 D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B는 무조건 어디에 있다고요? 다섯 번째 항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얼마? O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뭐 가 정도는 등비 중앙으로 등비 중화로 수학적으로 푸는 거고 뭐 C, E, D, D, C 찾아보죠. 가에서 나에서 이 간격 그러니까 지금 막 수식으로 막 풀라는 게 아니라 너 등비수열 정확하게 알고 있니? 얘가 비율이라는 게 공비 등비수열이니까 칸수를 뜻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등비수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물어봤고 수식적으로 막 푸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석을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B는 어디에 있다고요? 다섯 번째 항에 있다고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O가 되겠죠. 감사합니다.